1. 수뇌 수뇌 24 2. 순수 2. 수뇌 2. 수뇌 3. 수뇌 3. 수뇌 24 2. 수뇌 2. 수뇌 거울을 보는 층이에요. 어떻게 보면 박보검인데 어떻게 보면 임원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소년 24에 24살. 안녕하세요. 저는 24살이지만 저는 19살입니다. 던미 던미. 드라큘라 같아요. 표정들이 다 잘하는 거 같아. 안녕. 안녕. 아잇 아잇